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하고 양양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죠. 우리 양양자 대표님의 결단과 그리고 한국의 희망 당원 여러분들의 동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과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잡고 건너갑시다. 고맙습니다. 이 두 신당이 합당을 하면서 이제 제3지대는 5개가 아닌 4개의 신당으로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제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민주당을 탈당한 3인방 중심으로 한 미래대연합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 측이 아예 공동창당을 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결판이 날 거다 했는데 과연 결판이 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직접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속한 곳이죠. 새로운 미래 이석현 창당준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석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도 미래대연합도 다 창당 준비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따로 당을 만들고 나중에 합당을 추진하는가 했는데 어차피 통합할 의지가 있다면 같이 공동창당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또 그분들이 서로 논의들을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서로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져 가지고 미래대연합 측이요? 네. 미래대연합 측이. 그래서 이제 금주까지는 김주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이 함께한 미래대연합 측이 하나로 지금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다섯 분이나 되니까 워낙 그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이 또 신중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현역 의원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그렇죠. 신중하게 절차 탁마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할 건데 저는 희망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이제 우리가 결말을 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합당했으면 좋겠다. 공동창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 분명하신 거고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공동창당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서 나온 두 세력이 먼저 합당을 해버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개혁신당하고 커다란 두 덩어리가 되니까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래대연합은 가교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점정적이고 단계적인 것이죠. 하나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쳐서 협의를 하는 중심에 서겠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끼리 합해지고 또 이준석 신당이 또 양양자 대표하고 하나로 했으면 두 당이 하나로 신당이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바람직하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신당 중에는 미래대연합이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러다가 미래대연합하고 개혁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개혁신당하고 먼저 합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석수를 가지고 신경들을 많이 언론에서 쓰시잖아요. 실은 의석수는 3월 22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3월 22일에 기호가 정해지는데 2월이 아니라 3월이에요? 3월 21일과 22일에 후보등록 하는데 후보등록 끝나는 3월 22일에 정당들의 기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구태여 의석수 가지고는 그 안에도 예를 들어 2월 말쯤 되면 또 각 정당들이 경선도 하지 않겠습니까? 경선에 참여하고 나서 떨어지면 다른 당도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이건 예를 들어 민주당 같으면 비명계가 이거 아무래도 공정한 경선이 안 될 것 같다. 비명계 학살이 확실시 된다 싶으면 또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원의 현역들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형이 많이 바뀔 거다 그때까지? 지형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때 지금 당장 현재 시각으로 현역이 몇 명이지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대규모 탈당이 한 번 있은 후에 현역의원 탈당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물밑 접촉이 있습니까? 접촉이라기보다도 물어보는 관심 표명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검증 단계에서 이미 비명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저기 고향시장 최성 전 시장 또 누구를 했습니까? 김윤식 전 시장 시흥에 거기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있는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경선도 안 붙이고 검증 단계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비명계가 앞으로 탁살될 가능성이 많구나 공정한 공찬 안 하겠구나 하는가 감지되니까 벌써부터 많이 불안해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 윤영찬 의원이 참여 않고 잔류했지 않습니까? 잔류했죠. 잔류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쪽에 원회에 있는 민주당 핵심 조직들이 윤영찬 의원 떨어뜨려야 한다. 바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밀어내기로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무튼 통합이든 따로든 미래 플러스 미래냐 아니면 그냥 따로냐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난단 말씀.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의 합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석현 부의장님. 글쎄 뭐 나무 경사에 재뻐리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날래하는 것이 전체 통합을 위해서 크게 도움되는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날래요? 날래. 날래하는 게 뭐예요? 양양자 대표가 그쪽으로 함께 했잖아요. 양양자 대표는 실제로는 어디로 할지 모르는 입장이 있어서 전부 다 우리가 약간 추측들은 했지만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일 있으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업도 중통합이다. 그쪽에 중통합하고. 중통합. 중텐트. 중텐트다. 여기도 중텐트 해서 나중에 중텐트끼리 합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제 그 중텐트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중텐트 뭐 이런 용어 같은 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어제 말씀도 하시던데. 쓰시네요. 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는 사람이 좀 똑똑하고 또 용기 있잖아요. 윤 대통령한테 살아있는 권력한테 많이 대들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씨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준석 신당이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각광을 받았던 거는 윤 대통령하고 발음 말하면서 싸웠다. 이 점이 각인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한테 발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상대적으로 효용이 좀 감소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개혁신당치 지도에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난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 효용 가치면에서 전보다 좀 덜해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일을 잘 해내니까 탄력을 받아서 탈당까지 하고 탈당하면서 신당을 만드는 원기소가 바로 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동훈이 해냈다니까요. 아. 그 일을 한동훈이 해냈다니까요. 아. 진짜 그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석혐 위원장님. 그 이른바 윤한 갈등.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공천을 갖다가 사천을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당의 절차를 하는 게 있는데.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됐다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우선 발단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씨인가 하는 분을 갖다가 아무 상의도 없이 그 지역에 위원장도 있는데 맨날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그 지역 김성 무슨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호 한마디도 없이 갖다 그렇게 해버리면 당에서 시스템 공천이니 뭐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공천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사천인데. 거의 어차피 그런데.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또 핸드백 얘기 명품백 얘기에 관해서 이제 발단은 그건데 명품백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맞죠. 바로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몰카 몰카 장난이다. 뭐 이렇게 뭐 작전이다. 이렇게 될 얘기는. 몰카 공작. 몰카 공작이다. 그건 맞는데 그건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 김건희 여사가 누가 명품백 주면 받는 사람이구나. 그 목사가 아닌 딴 사람이 주어서도 받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께서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과 부인의 내부인이 확실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한동훈 씨가 그걸 지적한 건 정말 맞는지 지적한 거죠. 그건 잘한 것이다라고. 뭘 이걸 대결이라고 모르겠습니다. 대결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눈에는 약간 대결처럼 보였는데. 실제 대결인데 이제 봉합을 했죠. 왜 그 화재 한 데 가서 나무 화재 재난 상황에서 가서 둘이 그냥 정치적인 쇼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봉합을 했는데 그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이겼다 졌다 한다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한동훈 이긴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결국은 그날 당일에 바로 골이 내렸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비대위원인은 당에서 하는 일이다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봉합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잠깐 셌습니다. 다시 제3지대 얘기를 좀 와서. 개혁신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권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마 혹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계양을 인천 계양을에 가라. 나라면 거기 가겠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했나 모르겠는데 인천 계양을에 우리가 왜 갑니까.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현장으로 붙으면 관객이 천만 명 넘을 거예요. 아 이낙연 전 대표가 계양을 갈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분당으로 가셔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드는 것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명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오라는 게 아무 믿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유하자면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제 표정 보세요. 웃으면서 합니다. 반 농담 섞어서 하는 말이라고 들을게요. 그렇다면 이 대표님이 분당에서 나오면 관객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씀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결기 바람무리를 앞장서서 해 주셔야 결기라는 건 바람무리라는 건 이낙연 대표가 할 일은 전국 순위 연설입니다. 연설 잘합니다. 지원 요새 다니면서 그래야지 어디 지역에 출마를 해버리면 자기 지역구에서 될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매달려야지 어떻게 다른 지역을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처음부터 당 만들 때부터 나는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알기 전에 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지 않는데 다만 그분이 그야말로 품격의 정신이라고 말들 해요. 그야말로 누가 예를 들어 비례 대연합원 두 분이 광주 호남에 출마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는 열어놓고 경청은 합니다라는 입장이죠. 겸손하고 그게 나무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는 입장이지 지금도 내심은 출마 안 하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유세를 다녀야지 여러 후보들이 얼마나 이낙연 대표의 지원을 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역성원다고 되면 잠시 플래쉬는 더 받죠. 플래쉬 더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창단준비위원장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 항상 워딩은 항상 그 점을 감안해야 돼요.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점이 절조와 품격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이 돼서 딱 자르는 걸 잘 안 해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창당 준비를 하시면서 지역도 계속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체감하신 호남민심이 어떤가 궁금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이런 발언을 최근 하셨어요. 이낙연 위원장이 전주 콩나물 북박집에서 별시를 이용하려다가 주인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났다. 이게 바로 지금 전북 민심이다. 이러면서 약간 비판적인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완전한 날조고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날 일요일인데 일요일 아침에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콩나물 국밥집을 가서 조차는 건데 미리 예약하고 갔어요. 거기는 양영도 선생님이라고 예약을 미리 해놓고 가서 7시 50분에 도착해서 9시까지 식사 잘하고 나왔고 그 집 주인 여사장님이 아주 환대하셨고 반가워했고 실은 아침 식사를 1시간 넘게 하면 싫어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도 미안해하니까 얘기 충분히 하시라고 그래서 9시까지 얘기하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이낙연 위원장 차가가 전주입니다. 평소에 차가 갈 때마다 간 단골집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집이고 그럴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기사에 나니까 왱이 왱이라는 공감물집이 유명한데 주인 사장님이 펄쩍 뜁니다. 아니 우리가 손님한테 도구나 이낙연 대표한테 무슨 불친절을 했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 지금 유튜브에 그게 막 금방 돌아다니는데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의 표본입니다. 이래서 구태정치 대 새로운 정치의 대결로 한판 승부를 이번에 걸려보고 신당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구도가 분명해져서 더욱 좋은데 정동영 의원이 그걸 지원해서 했을 리는 없고 그분이 또 그런 분도 아닙니다. 바나마나 당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갖다 만들어다 준 거예요. 가짜 뉴스를. 그래서 그것은 빨리 사과할수록 좋고 사과하셔라. 빨리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날조 가짜 뉴스 정치를 그리고 유튜브를 동원해서 요란하거든요. 그걸 좀 이제 그만할 때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식상했어요. 그런 말 믿지도 않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얘기 소개를 안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낙연을 악마화하고 그런 분위기가 구태정치 표본이기 때문에 제발 그런 정치는 엽서지야되고 새롭고 깨끗한 정치 맑은 정치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 남았는데요. 그래서 개혁신당과 합하는 가능성 아직 열려있는 건 맞습니까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사가 됐기 때문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 제가 동교동계 아닙니까 동교동계가 대체로 걱정을 합니다.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시간이 잠시만요. 의장님 그러면 잠시 후에 한 1분 정도만 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부에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창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광고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다 짤릴 것 같아서 제가 2부로 마무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끝이 났냐면 동교동계 모임이 최근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다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우리 동교동의 원로들 한 30명이 12월 25일에 모여서 식사를 했었어요. 대체로 걱정들이 거기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이재명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자꾸 그러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려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년 초에 1월 1일 날 동교동 조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권루갑 고문 아니겠습니까 민추협 이사장에도 제가 민추협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신년 새해 인사를 갔어요. 자택으로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해요. 내가 광주 전남을 교도한 많이 다녀봤는데 원로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데나 갔다가 김대중 대통령 끌어붙이면 안 돼요. 거기 박지원 전 원장님 경륜인 있는 분이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왜 그냥 갔다가 제2의 DJ를 여기저기다 붙여요. 옛날에 안철수 씨 따라서 국민당 할 때는 안철수 씨야말로 제2의 DJ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니 이제 또 이재명이야말로 제2의 DJ다 하면서 오히려 또 DJ보다 더 낫다 또 이러시대요. 제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선생님 탄압받던 전두환 시절에 비서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갔다 끌어붙여도 좋은 껌딱지 같은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박지원 전 원장님 출연하시는데 그래서 좀 저기 열륜이신 저보다 10년 선배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만 좀 자중돌했으면 좋겠어요. 공천장도 좋지만 평생 남을 명예를 더 생각해야죠. 우리 아까 정동희 의원도 그래요. 정동희 의원도 전에 안철수 신당으로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왜 이낙연이가 당을 가르냐고 또 뭐라고 했대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남들이 말해도 자신들은 못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끝날 시간에 시작을 하셔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름이 좀 헷갈려요. 새로운 미래 이석현 창준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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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